야 옆에 가습기는 뭐야 이거 가벼워 야 이 꽁병지 미는 뭐야 야 이거 근데 뒷머리가 없는데? 아 뷰라고?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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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인줄 알았어 미 아 죄송합니다 미인줄 알았어 미 야 갑자기 뭐야 이거 신짜오야? 뭐야? 생각보다 미쳤는데? 자 중독 소식 참여 준비되셨습니까? 아 준비됐어요?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et it! 중독 소식에 들어오신 회원여부 안녕하십니까? 중무 김윤우입니다 1 2 체 12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님 어떤 교재가 없잖아 이거 뭐야? 근데 재수생이니까 이해를 좀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또 소정 디마인 24인데 이해를 해야죠 3 3 4 3 5 4 아아 아아아 아아 모컬 연습은 아닌 거 같고 3쏘 연습은 아니야?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씨 어떤 교재를 준비하셨죠? 오 얘 고3인데?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점 잡는 8 2 체님이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ativa Vic 뭐야 말할 수 없는 비밀 뭐야 이거 기타예요 맹에 여중생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중생 오오오오오오오 왕대학 준비하셨구나 음.. 검성있네 오우 바나나우유? 세림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와아.. 피아노소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 컴퓨터 아 내 뒤통수 캡씨 이게 초보분들 각도가 얄매하다니까? 송은우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정리를 통해 어허허허 어허허허 벌써? 나이 어린 것 같은데 오케이 확인 뭐하냐.. 야야야야야 첫차전인 경고 1대 1로 가겠습니다 이사용입니다 자 역대급 속도 경고가 나왔어요 야 옆에 가습기는 뭐야 이거 뒤에 그리고 모자는 너무 썬.. 모자는 너무 아줌마인데? 뒤에 선캡이 있어버린다 잠깐만 이야 늠름한데? 넥타이도 왜 이렇게 후줄근해? 미생인가? 그만해 이제 와 존경스러운데 이거 병원 아니야? 야 이거 어떤 병인지 모르는지 빨리 좀 Q.U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와 하시고 어? 자 이수빈씨 배경 에? 게으름 나이키 뭐야 이거 아 나 심슨 나이키 나 공부 자극 멘트를 달아두란 말이야 몬스터 주식회사 공부법이 있었어? 자 한이지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어 뺏뺏 어? 교재 오빠한테 빌린거? 어우 맛있겠다 10개 15초 먹나고?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야 남자 뷰티 쪽이 약간 핫해 여러분들 어우 진짜로? 야 수영을 좀 더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? 꺼문꺼문 탓인데? 저 수, 수 어 피드백 뭐야 이거 오오 어 손동장은 유튜버인데? 손동장은 이사배야 음 오케이 대학식이 뭐 헤이? 진짜? 11월 초에 있었구나 어 표정은 비슷해요 그래도 낙연성씨 어떤걸 준비하셨죠? 과제 다 끝내갖고 방송국 자료가 있는데 워드파일 날라가왔습니다 아 I'm sorry for you 잘 가시구요 과제 날라가지 않게 저장 좀 잘 누르고 야 이거 꽁병지 미는 뭐야? 야 이거 근데 뒷머리가 없는데? 아 뷰라고? 아 뷰라?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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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나 위인줄 알았어 위 아 죄송합니다 위인줄 알았어 위 아 아 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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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설렘을 했었다 아 너무 설렘을 했었다 나 위 미 미는줄 알았어 아우 야 이분 빠다노스 공부법 있었어? 하 이리 넘어갈게요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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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중앙일보 보던 분 아니었어요?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야 갑자기 갑자기 왜 코리안 좀비야 어 그만해 그만해 어 그만해 그만해 이 사람이 부장 같은데 표정은? 철고 두성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오늘의 오답이 수능의 정답 오수 뭐야? 야 오수 오답 뭐야 이거? 콜라보 하고 싶은데? 어디 거야 얘들아? 메가야? 아 이건 나랑 같이 해야지 오수로 나온다고? 야 이거 내가 어 아 이거 빅뱅인데? VIP인 것 같은데? 와 씨 뱅봉이 있다고? 뱅봉이야 뱅봉 어 이거 뱅봉이야 어 조만간에 홍코너 한번 해야겠어요 야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수능 만점자 같지 않냐? 야 이거 야 책 봐봐 어 근데 여기 살벌한데 공부려? 어 얘는 이거는 올해 최소 수능 만점자야 저 안경하고 머리 스타일 마저도 누가 봐도 정규 1등의 포스가 후쿠클루입니다 자 소시생신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야 옆에 김동준 서있는데? 옆에 김동준 서있는데 소방 어 소방시형 어 나 순간 닭꼬치인 줄 알았는데 이거 빼빼로구나 어 나 닭꼬치 너무 좋아하니까 닭꼬치인 줄 알았어 빼빼로가 아니라 어 시윤씨 시 처음인거 시윤씨 팬미팅 현장이 아니에요 시윤씨 자 시윤씨 자 시윤씨 자 시윤씨 자 시윤씨 공부하세요 네 시윤씨 공부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다 했어요? 아 이거 할 말이 없네 야 다 했대 근데 이삭씨 빼빼로 못 받았죠? 이삭씨 왠지 못 받았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이삭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어제 술 마신 것 같은데 이삭씨 이삭씨 하하하하하하 약간 고증있다 이거 아버지를 고증 때린 것 같아요 인정? 어 야 이분 뭐야 야 갑자기 뭐야 야스오 뭐야 신짜오야? 하하하하 와 이거 뭐야? 야 생각보다 미쳤는데? 야 이분 잠깐 야 난 특수분장은 생각도 못했는데 뭐야 미 미 미 미 미 오 미 미 섹시 미 오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오 오 미 미 미 하하하하하하 자기 분신한테 지금 꺼져 조용히 해 어 야 누가 진짠데 여기서 나까지 일단 들어갈게 조용히 좀 하세요 아 머리 털지마 비듬 나 아 김소연씨 김소연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야 옆에? 이 정도면 책을 많이 읽어서 기절한 것 같은데 거의 와 중간에 야 나 아니야? 공기반 소리반의 조화가 정말 프로의 무대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편집자님께 하하하하 펜스트리 하하하하 와 이거 얼마나 준비한 거야 오늘 노래 듣고 정말 우리 편집자님을 제 스승으로 어 참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준비한 거야 야 마지막 탱탱미는 뭐야 어 미쳤는데? 아 치운다 치운다 아 나 적성고사라도 하하하하 아니 보면 볼수록 고현TV 테디님 닮았네 오 좋아요 고대 꼭 오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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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대 진짜 궁금한데? 이걸 읽는다고? 아니 진짜 부장님 아니 이게 야 뒤에 모자부터 너무 골프 감성이야 이건 아버지 방 들어가서 그냥 킨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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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12시입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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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셔가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